경북 울진의 원자력발전소 한울 1호기 발전이 정지됐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오늘날 12시 50분쯤 정상 운행되던 한울 1호기에서 제어봉 1개가 떨어져 정밀 점검을 위해 원자로를 수동 정지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제어봉은 원전에 이상이 생겼거나 이상 징후가 있을 때 자동으로 낙하해 출력을 낮추는 것으로 한울 1호기에는 제어봉 48개가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현재 예비전력이 천만 킬로와트 가까이 돼 전력수급에는 영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올 들어 원전이 예방정비 외에 고장 등으로 가동을 멈춘 것은 1월 29일 경북 울진군 한울 5호기, 2월 28일 전남 영광군 한빛 2호기, 경북 경주시 월성 3호기에 이어 네 번째입니다.